GFN 캠페인, A Step Towards Hope 저희 콘텐츠는 장애인을 위한 내용이지만 비장애인의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시각장애인의 활동 지원을 위해 알아야 할 에티켓 3가지를 소개해드릴까요? 하나, 스킨십은 최대한 적게 둘, 계단을 오르거나 의자에 앉을 때에는 손으로 먼저 물체를 인지하도록 해주세요 셋, 이동할 때 보이는 장애물은 미리 말로 설명해주세요 모두가 다함께 사는 세상 광주 시청자 미디어센터와 광장 제작단이 함께합니다